성남자 방송장기를 중점적으로 차례라 하시길 바랄까요? 이상한 설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깍지산, 깍지산의 멘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직 메시지 하시길 바랍니다. 깍지산의 멘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자 방송장기를 중점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자 방송장기를 중점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자 방송장기를 중점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깍지산의 멘트는 성남자 방송장기를 중점적으로 차례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설정도 통화 반드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